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증명할 건 계좌 안에 숫자 밖에 더는 설득하지 않을 거야 구차하게 어차피 나머진 아니잖아 너에게 중요한 게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소중할 때 마냥 다시 존중받게 우리 처음 만남이나 우리 처음 밤처럼 돈 벌어 갓게 너가 다시 고추 빨개해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바래왔던 거 그저 사랑받게 사랑받을 수 없다면 그저 사람답게 그저 사람답게 그저 사람답게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돈 벌고 나서 앞에 다시 나타날게 너가 바란대로 변한 모습에 반하게 다시 볼 빨개지게 아니 쪽팔게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그때 어떤 표정인지 보자 어떤 표정인지 보자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내가 돈 벌어 갓게 응 내가 돈 벌어 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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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표정인지 보자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돈 벌어올게 아빠 놈만해서 그만 일해도 돼 내가 손 떼고 쉬게 해줄게 나란 놈 처음 효도해볼게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돈 출근하지마 이제는 엄마도 아무데도 신경쓰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좀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돈 벌어올게 화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단 말해 돈 벌어올게 내가 돈 벌어올게 걱정하지만 내 몸이라도 팔게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돈 솔직히 음악 입을 걸어고 내 주 때 버려가면 그냥 다 할 수 있지 이유가 가족이 된다면 내가 돈 벌어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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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어떤 표정인지 보자 어떤 표정인지 보자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돈 벌어올게